죽음은 바람과 같지 늘 내 곁에 있으니 증사 안내려와? 위대성 뭐하냐 이 새끼 안내려와 기억나오는 얘기 솔직히 이거 아 이거 쌍무 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다 죽으냐 징크스 CS 먹고 있었네 아아 왜지나 했더니만 징크스 CS 먹고 있었네 이 애기 CS 존나 좋아하더라 아 개좋아하더라 진짜 징크스 아 아휴 미치기 tiro 4 360 킷 킷 킷 킷 킷 킷 킷 안좋은데 강 안좋은데 강 안좋아 봐 와!!! 아 와 좀 씨 말 존나 안 떨어져 봤네 진짜 아주 오라니까 씨X 얘는 씨X 뭐야 끝내자 끝내자 수입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 아 진짜로 유오판 진짜 자일리아 죽여버려 죽었다 진짜로 이 씨X도 키딸 막타 키딸 입구만 존나 차가지고 진짜 계속 죽었네 나도 이 블랙키도 믿어놓으면서 정말 존나 빠지고 하아 아 힘들어 씨X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